1. 간호조무사의 결핵검진주기로 올바른 것은? 1. 1개월 2. 2개월 3. 6개월 4. 1년 5. 2년 정답은 4. 1년 2.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실 2. 책임 3. 친절 4. 협조 5. 희생 정답은 5. 희생 3. 혈액이 뭉쳐있거나 전신의 혈액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뜻하는 말은? 1. 경맥 2. 경근 3. 경혈 4. 어혈 5. 낭맥 정답은 4. 어혈 4. 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공흡입기를 조작한다 2.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3. 진료전 마취를 시행한다 4. 진료에 필요한 기구를 전달한다 5. 환자에게 진료 후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정답은 3. 진료전 마취를 시행한다 5. 다음 중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로 적절한 것은? 1. 사회적 대외관계가 확대된다 2. 소외감 우울감 등이 감소한다 3. 사회적 위치가 유지되어 소속감을 느낀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해 갑작스러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5.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정답은 5.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6. 노인 환자의 요실금 간호로 적절한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4.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7. 다음 중 검사 전 금식과 검사 후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검사는? 1. 단순 혈액검사 2. EKG 3. 흉부 X성 검사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5. 24시간 소변검사 정답은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8. 귀의 구조에서 외의와 중의의 경계는? 1. 외의도 2. 고막 3. 난원창 4. 이소골 5. 중의관 정답은 2. 고막 9. 24시간 소변검사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매 소변 수집량은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다른 소변검사를 위해 검체를 덜어낸다 3. 검사 시작 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소변부터 모은다 4. 소변용기를 제공하고 화장실에 24시간 소변 수집 중임을 표시해둔다 5. 마지막 소변은 수집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소변용기를 제공하고 화장실에 24시간 소변 수집 중임을 표시해둔다 10. 다음 약물 중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모르핀 2. 페니실린 3. 에피네프린 4. 프로세마이드 5. 니트로글리세린 정답은 2. 페니실린 11. 최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적절한 것은? 1. 펩시노겐 2. 아밀라아제 3. 말타아제 4. 에렙신 5. 락타아제 정답은 2. 아밀라아제 12. 다음 중 뇌에서 사용하는 영양분으로 적절한 것은?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칼슘 4. 지방 5. 물 정답은 1. 탄수화물 13. 다음 중 신경절을 따라 수포성 발진과 통증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1. 담마진 2. 결핵 3. 대상포진 4. 단순포진 5. 접촉성 피부염 정답은 3. 대상포진 14. 비형 간염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성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90% 이상 만성으로 진행된다. 2. 비형 간염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3.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닫고 버린다. 4. 모체로부터 태아로 감염되지 않는다. 5. 점막이나 개방상처 등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는 것을 피한다. 정답은 5. 점막이나 개방상처 등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는 것을 피한다. 15. 항문의 혈관 조직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통증과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은? 1. 직장 창공 2. 국소외장염 크롬병 3. 복막염 4. 충수돌기염 5. 치질 정답은 5. 치질 16. 다음 중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른 것은? 1. 개인 보호구 착용 2. 생산성 확대를 위한 직원 교육 3. 건강검진의 비무와 4. 유해 환경에 대한 방치 5. 건강 문제를 가진 노동자의 파면 정답은? 정답은 1. 개인 보호구 착용 17. 혁신증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의 우선적 처치로 오른 것은? 1. 심폐소생술 2. 심전도 검사 3. 활력증후 측정 4. 보온 5. 미트로글리세린 설아 투여 정답은 5. 미트로글리세린 설아 투여 18. 심장에서 전신의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두꺼운 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1. 좌심방 2. 대동맥 3. 좌심실 4. 우심실 5. 대정맥 정답은 3. 좌심실 19. 기본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오른 것은? 1. 의식확인 도움 요청신고 흉부아빠 기도 확보 인공호흡 2. 기도 확보 의식확인 도움 요청신고 인공호흡 흉부아빠 3. 기도 확보 도움 요청신고 흉부아빠 인공호흡 의식확인 4. 도움 요청신고 기도 확보 의식확인 흉부아빠 인공호흡 5. 도움 요청신고 의식확인 흉부아빠 기도 확보, 인공호흡 정답은 1. 의식 확인, 도움 요청 신고, 흉부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 20. 다음 중 치료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1.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한다 2.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경우 지적한다 3. 환자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준다 4. 환자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하고 안심시킨다 5. 환자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정답은 1.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한다 21. 약물 작용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배설이 빨라 축적의 위험성이 적다 2.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은 일반적인 성인보다 많다 3. 일반적으로 내성이나 의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빠르다 5.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약물의 병용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은 5.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약물의 병용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22. 다음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문 간호 2. 방문 요양 3. 주 야간 보호 4. 단기 보호 5. 가족 요양비 정답은 5. 가족 요양비 23. 각 질환별 시기에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통풍 고표린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심부전 저형분 시기 4. 간질환 고지방 시기 5. 당뇨병 저지방 시기 정답은 3. 심부전 저형분 시기 24. 활력 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활력 징후는 신체 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한다 2. 호흥 맥박 체중 신장을 포함한다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4. 활력 징후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5.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답은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25. 산후출혈이 있는 산욕기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1. 30분 후 출혈 정도를 재확인 한다 2. 옥시토신을 투여한다 3. 쇼크 체위를 취해준다 4. 얼음주머니를 대준다 5. 출혈량을 기록한다 정답은 3. 쇼크 체위를 취해준다 26. 모유 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양이 부족하고 태변 배설은 늦추는 단점이 있다 2. 쉽게 수유할 수 있으나 비위생적이다 3. 자궁을 이완시켜 산후 회복을 돕는다 4. 면역력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다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정답은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27. 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파상풍은 난산과 겸자분만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인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은용액을 점환한다 3. 겸자는 신생아의 안면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감소시켜준다 4. 출생 후 신생아의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파린을 주사한다 5. 쇄골골절은 출생 중 빈발하는 손상으로 모르반사가 항진될 때 의심할 수 있다 정답은 2.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은용액을 점환한다 28. 다음 중 태아저가구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 삼모 A형, 태아 O형 2. 삼모 RH-0, 태아 RH-0 3. 삼모 RH-0, 태아 RH-0 4. 삼모 RH-0, 태아 RH-0 5. 혈액형과는 관계없다 정답은 2. 삼모 RH-0, 태아 RH-0 29. 임신 중 태아의 체온을 유지하며 보호하고 분만 중에는 산도의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은 1. 제대 2. 태반 3. 태변 4. 양수 5. 자궁 정답은 4. 양수 30.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질의 극심한 통증과 하얀 분비물을 보인다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 임신 개월 수에 비해 자궁 크기가 작다 4. 태아 심음은 정상이다 5. 임신 후반기 출산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1. 기초 체온을 이용한 피임법에서 체온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1. 임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2. 배란전을 의미한다 3.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5. 월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답은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32. 태아가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거나 생후 모유 수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면역은 1. 자연능동 면역 2. 자연수동 면역 3. 인공능동 면역 4. 인공수동 면역 5. 연구면역 정답은 2. 자연수동 면역 33. 모자보건사 없이 고위험 임신 대상자로 특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1.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부 2.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 3. 만 20세에 임신한 임신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5. 평소 운동량이 적은 임신부 정답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34.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병치료 2. 질병의 예방 3. 건강증진 4. 건강행위에 대한 행동변화 5.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변화 정답은 1. 질병치료 35. 구강내에 빛을 반사시켜 내부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기구는 1. 탐침 2. 치경 3. 핀셋 4. 라이트 무용등 5. 핸드피스 정답은 2. 치경 36. 환자의 체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측정한다 2. 측정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 체중계는 체중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의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측정할 수 없다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37. 영향상태 판정을 위해 피부 두겹 집기를 할 때 이용되는 부위는 1. 승모근 2. 상박삼두근 3. 삼각근 4. 둔근 5. 복근 정답은 2. 상박삼두근 38. 구법 뜸의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혈작용 2. 마비작용 3. 반사작용 4. 혈액순환증진 5. 유도작용 정답은 2. 마비작용 39. 염증의 국소적 사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감 2. 발적 3. 동통 4. 부종 5. 쇠약 정답은 5. 쇠약 40.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 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 요양 대상자는 3등급으로 구분된다 3.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5. 65세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정답은 4.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41. 빈혈인 48세 여성 환자가 철분제를 먹고 나서 검은변을 봤다고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1. 혹시 복통이나 구토는 없으세요? 2. 정상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변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4. 즉시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5. 수술 가능성이 있으니 금식하세요 정답은 2. 정상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보건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건강행위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는 선에서 시행한다 2. 교육 후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3. 교육 장소는 가능한 소규모로 시행한다 4. 교육 시행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5. 교육 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정답은 5. 교육 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3.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다 2.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에 설치한다 3.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보건소의 보건살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5. 우리나라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한다 정답은 4. 보건소의 보건살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44. 지역구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사회보장 등 삶의 질재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보건복지부 5. 질병관리본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45.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생활의 보장기능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3. 소득재분배기능 4. 사회통합기능 5. 국민경제안전과 발전기능 정답은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46. 생활폐기물 처리법 중 가장 위생적이나 공기오염에 우려가 있는 처리법은 1. 재활용 2. 매립법 3. 소각법 4. 투기법 5. 퇴비처리법 정답은 3. 소각법 47.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을 책정하여 의료비를 결정하는 제도는 1. 봉급제 2. 인두제 3. 포괄수가제 4. 총액계약제 5. 행위별 숫가제 5. 행위별 숫가제 5. 행위별 숫가제 48. 다음 중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1. 미세먼지 2. 이산화탄소 3. 아황산가스 4. 일산화탄소 5. 질소산화물 49. 다음 중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은 1. 납 2. 수은 3. 요오드 4. 카드뮤 5. 마그네슘 정답은 4. 카드뮤 50. 직업병 중 하나로 성명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발생하며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1. 진폐증 2. 규폐증 3. 성명폐증 4. 기관지형 5.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3. 성명폐증 51.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한다 3. 주로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섭취와 관계가 있다 4.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5. 주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1.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2. 다음 중 자외선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 것은 1. 피부색 소침착 2. 피부암 3. 결막염 4. 각막염 5. 구루병 정답은 5. 구루병 53. 모자보건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영아 사망률 1. 영아 사망률 2. 모성 사망률 3. 주산기 사망률 4. 사산율 5. 합계출산율 54.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1.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2. 노동시간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 3. 가정 내 육아 및 가사부담 증대 4.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5. 주거지원 축소 정답은 1.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55. 정신보건과 관련된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사업 실시 2.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실시 3. 응급진료센터 설치 4. 사회복귀 훈련 실시 5. 정신질환 예방 교육 정답은 4. 사회복귀 훈련 실시 56. 공중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1. 지역사회주민 2. 보건요원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회의원 5. 보건소장 정답은 1. 지역사회주민 57. 정신보건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류 및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보건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건활동을 의미한다 4.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보건활동이다 5.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5.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류 및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보건을 말한다 58. 헌혈자에 대하여 체열전에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염간염검사 2. C염간염검사 3. 후천성 면역결핍증검사 4. 간기능검사 5. 빈혈검사 정답은 5. 빈혈검사 59.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 25세의 여성 2. 미수가 3. 선천적 이상아 4. 만 6세인 아동 5. 분만호 5개월 지난 임산부 정답은 4. 만 6세인 아동 60. 항문주의에서 주로 산란하여 심한 소양감을 유발하는 기생충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구충증 2. 무구조충 3. 요충증 4. 폐흡충증 5. 회충증 정답은 3. 요충증 61. 다음 중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최소 요양병상의 개수는 1. 30개 2. 50개 3. 100개 4. 200개 5. 300개 정답은 1. 30개 62. 다음 중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2. 2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 4.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었을 때 5.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정답은 1.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63.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 2. 실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3.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과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4. 방문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간호가 가능하다 5. 가정환경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정답은 4. 방문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간호가 가능하다 64. 결핵균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로 오른 것은 1. 투베르 쿨링 검사 2. 객담 검사 3. 흉부 엑스레이 4. CT 5. 폐기능 검사 정답은 2. 객담 검사 65.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유병률은 낮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 2.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3. 증상이 없다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4. 고강도의 짧은 운동으로 혈압 상승을 예방한다 5. 고지방 저염 시기를 제공한다 정답은 2.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66. 다음 중 라시스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강화 2. 호흡 감소 3. 진통제 4. 항이스타민제 5. 인효 작용 정답은 5. 인효 작용 67. 인간의 건강상태 및 이유와 관련된 복원정책, 복원해료제도, 복원해료자원, 국민의 복원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보건지표 2. 보건척도 3. 건강척도 4. 건강증진 5. 건강수준 정답은 1. 보건지표 68. 초등학교에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전학년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안과검진 2. 구강검진 3. 혈액검사 4. 근골격검사 5. 피부병검사 정답은 2. 구강검진 6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 제1급 감염병 2. 제2급 감염병 3. 제3급 감염병 4. 제4급 감염병 5. 의료관련 감염병 정답은 2. 제2급 감염병 70. 노년 부양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1. 노년 부양비는 15에서 64세의 인구수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2. 노년 부양비는 노년인구 60세 이상분의 15에서 64세의 인구수 곱하기 100 3. 노년 부양비는 노년인구 60세 이상분의 전체인구수 곱하기 100 4. 노년 부양비는 전체인구수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5. 노년 부양비는 유년인구 15세 미만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정답은 1. 노년부양비는 15에서 64세의 인구수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71. 무의식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오른 것은 1. 기도유지 2. 심폐소생술 3. 욕창예방 4. 언어적 자극 5. 관절 가동성 유지 정답은 1. 기도유지 72. 격련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로 오른 것은 1.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즉시 산소를 공급한다.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앙화위를 취하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병실 문을 닫고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73. 절개 부위 또는 배액관이 있는 환자의 상처소독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바깥쪽에서 안쪽 2.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4. 배액관에서 절개 부위 5. 아래에서 위 정답은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74. 의치 세척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질이 필요하지 않다. 2. 따뜻한 물로 의치를 닦는다.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4. 따뜻한 물에 담아 보관한다. 5. 물기를 제거한 후 마른 언급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정답은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75.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골반각 내의 충혈 및 염증 완화 방관경 검사 후 동통 제거 자연 배뇨를 돕고 치질로 인한 상처치유 촉진 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 치유 촉진 1. 좌역 2. 통목욕 3. 침상목욕 4. 냉스포 5. 미온수 목욕 정답은 1. 좌역 76. 열사병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1. 얼음물에 몸을 담궈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2.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한다. 3. 조용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4. 소금물 섭취를 권장한다. 5. 강심제를 투여하고 다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1. 얼음물에 몸을 담궈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77. 다음 중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로 오른 것은 1. 소변백 비용 2. 비위관 삽입 3. 관장액 주입 4. 도뇨관 삽입 5. 장로주머니 교환 정답은 4. 도뇨관 삽입 78. 구강체온을 측정할 때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구강체온 측정 전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 구강체온 측정 시 체온기를 혀 위에 물도록 한다. 3. 복부 수술을 한 환자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5. 찬 것이나 뜨거운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바로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 정답은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79. 영아의 이유식 섭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유 후 이유식을 제공한다. 2. 이유식은 생후 3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음식을 먹인다. 4. 선호하지 않는 음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정답은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80. 40세 남자 환자의 활력 징후가 혈압 90에 50 맥박 61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도로 측정되었다.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고혈압 2. 저혈압 3. 과호흡 4. 저체온 5. 빗맥 정답은 정답은 2. 저혈압 81.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혈압이 떨어질 때 필요한 처치로 오른 것은 1. 항이스타민제 투여 2. 항응고제 투여 3. 항생제 투여 4. 에피네프린 주사 5. 수익 주입 중지 정답은 4. 에피네프린 주사 82. 편마비로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의 시기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비된 쪽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여 저작을 돕는다. 2. 건강한 쪽이 위로 가도록 측위를 취해준다. 3. 식사가 편하도록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4.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물을 제공한다. 5. 비위관 영향을 실시한다. 정답은 4.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물을 제공한다. 83. 다음 중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활력증후 2. 청색증 3. 두드러기 4. 혈액검사 결과 5. 복통 정답은 5. 복통 84. 수혈의 용혈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2. 혈액의 유효 날짜 3. 공혈자 감염 여부 4. 대상자 이름 5. 수혈 용량 정답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85. 다음 중 특수구관 간호를 시행할 때 혈익겐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 용액은 1. 과산화수소 2. 생리식염수 3. 치약 4. 알코올 5. 불소 정답은 1. 과산화수소 86. 다음 중 복부사정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시진 촉진 타진 청진순으로 사정한다 2. 배횡화위를 취하게 한다 3. 실내 온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한다 4. 신체를 최대한 노출하여 사정한다 5. 검사 전 배뇨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배횡화위를 취하게 한다 87. 다음 중 위관 삽입 및 위치 확인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관에 물을 주입해본다 2. 위관의 끝을 물그릇에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한다 3. 환자가 구역질을 하면 잘 들어간 것이다 4.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대고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난다 5. 삽입 전 코끝에서 환자의 입 입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하여 삽입 길이를 추측할 수 있다 정답은 4.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대고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난다 88. 뱀에 물렸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 물린 부위를 칼로 절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2. 지혈을 위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3. 물이나 알코올 섭취는 상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즉시 입으로 독을 빨아내도록 한다 5.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준다 정답은 1. 물린 부위를 칼로 절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89. 비위관을 삽입할 때 튜브 삽입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코에서 검상돌기까지 2. 코에서 귓볼까지 길이의 2배 3. 코에서 검상돌기까지 길이의 2배 4.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와 코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함 5.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와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함 정답은 5.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와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함 90. 위관 영향을 시행한 후 마지막에 3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위관의 개방성 유지 2. 소화 촉진 3. 오심 예방 4. 구토 예방 5. 설사 예방 정답은 1. 위관의 개방성 유지 91. 자비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2. 끝이 날카로운 물품은 거지로 싼 후 끓인다 3.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4. 유리 제품은 찬물에서부터 넣어 끓인다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정답은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92. 체온 상승의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안정시 2. 수면 부족 3. 분노 4. 주변 온도가 낮을 때 5. 여성의 월경시 정답은 3. 분노 93. 다음 중 인공항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1. 양파, 배추, 탄산가스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3.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4. 가스 형성 음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시킨다 5. 세척통은 항문의 위치에서 1m 위에 높이에 걸어둔다 정답은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94. 다음 중 접촉주의 환자 간호로 오른 것은 1.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2. 환자와 접촉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3. 환자의 대변 처리 시 가운을 착용한다 4. 장갑을 끼기 때문에 손 희생은 하지 않는다 5. 다른 환자와 같은 체온계를 사용한다 정답은 3. 환자의 대변 처리 시 가운을 착용한다 95. 왼쪽 팔에 수액이 있을 때 환희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 상의를 입힐 때 오른쪽 팔부터 입힌다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3. 수액 조절기를 완전히 열고 갈아입힌다 4. 상의를 벗길 때 왼쪽 팔부터 벗긴다 5. 수액을 완전히 잠근 후 갈아입힌다 정답은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96. 화상 환자에게 침구 무게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침상 도구는 1. 크레들 침상 2. 삼각대 3. 손두루마리 4. 대전 자두루마리 5. 모래주머니 정답은 1. 크레들 침상 97. 다음 중 내과적 손 씻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2. 베타딘 소독액으로 10분 이상 소독한다 3. 수술실 진입 전 시행한다 4. 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위치한다 5. 손을 씻은 후 털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98. 폐결액 환자 간호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2.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3.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환자의 배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99. 성인의 심천맥박 측정 위치로 오른 것은 1. 요골동맥에서 측정한다 2. 환자를 서계하여 측정한다 3. 좌측 쇄골 중앙선과 세번째 네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4. 좌측 애과선과 네번째 다섯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5.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번째 다섯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정답은 5.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번째 다섯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100. 퇴원 환자에게 해야 할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사의 동의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2. 퇴원 시 약은 처방전으로 약국에 가서 사도록 한다 3. 다음 외래는 본인이 직접 예약하도록 한다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 5. 환자가 두고 간 물건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 4. 날짜를 알려준다 5. 요한 시금은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